안녕 안녕 이거 바로 뜨나? 인사를 드릴까요? 안녕 일단 먼저 들어오라고 할까? 한 명 보고 있는데요? 여섯 명, 여섯 명 뭐야 여섯 명, 여섯 명 30명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처음에 봐 너무 신기해요 안녕 자 그럼 인사를 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 다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한 명씩 인사 한번 드릴게요 좋아요 진솔 부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솔입니다 안녕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희진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쵸? 우와 천 명 됐어 예쁘다 안녕 여러분 저는 이브입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밥 잘 챙겨 먹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깨가 멋져요 어깨 어깨 언니도 어깨 멋져요 너무 야해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왜 보였을까요? 저희는 오늘 B&T 자보 촬영에 왔습니다 화보는 역시 B&T 너무 예뻐요 지금 날씨가 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정말 예쁜 스튜디오와 정말 최고의 작가님 그리고 B&T 스태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저희도 요즘에 이제 비활동기다 보니까 연습실에 주로 있거든요 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와 환경을 보니까 너무 저희도 신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까 춤도 추고 셀카도 찍고 했어요 맞아요 춤을 춤췄어요? 언제 춰어요? 저희 노래가 계속 이렇게 틀어주셔가지고 신나서 막 춤도 추고 이렇게 이렇게 예쁜 천사옷을 입고 진짜 예빈스 다르겠다 팬들도 더 맛있겠다 이렇게 여기 보고 춤추는 거 저희가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천스난 옷을 입은 건 오랜만이지 않나요? 맞아요 맨날 세게 So what? 이렇게 하다가 So what? 갑자기 정말 하얗게 어때요? 어때요? 댓글들 보이나? 네 지금 뭐 묻을까봐 겁나요 맞아요 무슨 컨셉 할까요? 진실 프리티 무슨 컨셉이냐고요? 네 맞춰보세요 어묘한 무슨 컨셉 같아? 오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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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지로 나오나요? 인터넷에 나오는데 인터넷에 아 나도 반응 뭐야? 구매하시려 구매하시려 구매해서 보세요 찾아보시면 되겠다 네 봤어요 근데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우와 야 너가 팔 제일 길다야 예 아니 아 아 어디가 이렇게도 우와 우와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대박 대박 이거 엄마가 이렇게 사진 찍던데 여기 소라산 등반 이렇게 맞아요 진짜 싸우랑 찍고 싶다 요즘에 거의 집에 계시잖아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 취미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아 맞아요 다들 취미 하나씩 말해볼까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요즘에 멤버들 다 그렇듯이 요즘에 또 작곡에 재미있는 맞아요 작곡도 하고 또 오일 파스텔을 선물로 받아서 그림도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와 또 다른 친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와 친해지기 프로젝트 어제 어제 영화 넵금 봤어요 우와 진짜 친해진 것 같아? 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설이는? 저는 저도 작곡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일절을 완성해서 행복한데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저한테 들렸어요 근데 지적을 받아서 조금 창조 받았지 아 그러면서 다 탈출 저도 이제 진솔언니와 영상편집 팀이거든요 저희 팀이에요 거의 연구해가면서 언니는 진솔TV를 하면 저는 고아TV를 해서 같이 영상도 편집을 하고 전 요즘 그림도 그리고 있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 나오지 좋아요 그래도 내가 대결에서 좀 빠지니까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면 진짜 웃겨 봐봐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비비언니 비비언니 비비언니는요? 춤이 언니 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며칠 전에 시작하는 퍼즐 퍼즐 제가 영화 네펀을 볼 때 동안 언니 옆에서 진짜 엉덩이 한 번도 안 떼고 아니 10시간동안 했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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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딱 10시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허리도 뻔한지 거 같고 너무 건강거 건강거 자 그럼 우리 팬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소통해볼까요? 칠레 러브 루나 알고 싶었어요? 나 글씨가 안 보고 보이나요? 비비 아일러브 유 아일러브 유 걸스 비비 소 프리티 아일러브 유 외국 팬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브 희진 하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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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줘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냐일까요? 어떻게 지내냐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게 첫번째 착장인데 나머지 착장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그건 비밀이에요 궁금하지? 저희 너무 개인상 얘기도 했다 그쵸? 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화보에 와서 되게 또 다른 컨셉도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컨셉인지 못포시겠다 어떻게 못포시겠다 화보가 나오는 그날까지 그때 봐야겠다 아쉽다 저희끼리만 볼게요 모니터를 봤는데 다들 너무 예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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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봐야지 아쉽다 아니 공유해야지 희진을 보기자면 제 목이 돌아갈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웃겨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단체차령을 할 차례에요 왜냐면 좋아요 야외 저희 모니터를 찍는다고 합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갑자기 가볼까? 자 그러면 가볼까요? 안녕 아 이거 밖으로 만들어 밖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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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네 천사들 진짜 예쁘다 천사들인가 라이브 되게 잘 나와요 진짜? 우와 라이브 진짜 이쁘 라이브 진짜 이쁘게 나온다 이야 천사들이네 천사들 와 오디오 그대로 와 진짜 이쁘다 엔젤 엔젤 진짜 이쁘다 엔젤 엔젤 진짜 이쁘다 엔젤 엔젤 날씨 희진씨 추울 것 같아요 아뇨 안 추워요 진짜 안 추워요 괜찮아요 두 분이 해먹이 안고 네 세 분이 있고 반응이 안는 여기 엔젤이라고 있어요 자유롭게 한 줄 알게요 네 네 진짜 천사들이래요 응 해먹이 해먹? 해먹이 어울릴만 주먹 쪼꼬미 쪼꼬미가 사야되는 거 아닌가요? 안지 않는데 바닥에 김치만 얹어내려 아이 이것만 해줘 일단 희진이 아닐까? 네 네 라이브 2,600명이었어요 아 2,600명이었어요 2,600명이었어요 엄마 안 짜요 나 왜 이거 어 어 아 아 시작까지 한 2,600명이었어요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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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도 돼 아 야 아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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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두명 안고 다시 추울 때가 있을거에요 나는 이렇게 몸에 небを 이렇게 들어오는ью 두 분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묶고 나머지 분들에게 온기도 좀 주고 네 여기 앉아요 한 분은 바람 너무 많이 angry 바람 너무 많이 흥분 아 여기요 나 여기 진짜 왈피인데 진짜 많네 크럶이 그 부분도 저 뒤에 앉을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넓게 깔아 무릎에 그냥 좀 촬영할 때 던질하시니까 잠깐 잠시만 아 재밌다 여기도 해먹을 옆으로 누워도 돼 이렇게 그렇게 재밌어 아 아 아 어 어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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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적이야 아니 저희 예쁜 사진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맞아요 팬실적 너무 현실적인 모습들 다 보여주는 것 같아 깨르르르 우와 뭔가 웃겨 진짜 웃겨 잠시만요 아 오 오 오 너무 이렇게 가운데 두개 너무 이렇게 꽃잎처럼 이렇게 이렇게 의문적으로 가르쳐주시면 네 에이 그게 날꺼야 아니면 인사하라고 나가 저희 인스타 끌건데 인사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벌써 화보 5월 4일에 나오니까 많이 봐달라고 5월 4일이요? 5월 4일 고객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D&T 화보를 찍으러 왔는데요 남은 촬영 재밌게 촬영하고 갈테니까요 5월 4일날 나온다고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달순이었습니다 안녕 건강 조심하세요 5월 4일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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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асти